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문제 첫 번째, 기본작업입니다. 기본작업의 세문항에 첫 번째 문제는 데이터를 입력하는 문제이죠. 기본작업 다시 1번 시트에 A3부터 G12 영역에다가 교재 내용을 참조하셔서 데이터를 입력해 주시면 되고 오타 없이 정확하게 입력하셔야 합니다. 시험 장소에서 나는 타자가 좀 느립니다 라고 하시면 마지막에 데이터를 입력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 기본작업 다시 2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다섯 문항에 서식을 지정하는 문제이죠. 각각에 대한 배점은 2점식에서 2호 10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B1부터 H1 영역의 제목에 대한 서식입니다. 기본작업 다시 2번 시트 클릭하시고 B1부터 H1까지 범위 지정하신 다음 홈탭에 가시면 맞춤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클릭하시고요. 글꼴 크기를 20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글꼴 크기 20 그 다음에 글꼴 색깔을 표준색의 자주 라고 되어 있는데요. 표준색의 마지막에 있는 글꼴 자주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3개 영역에 대해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하고요. 굵게 서식을 지정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B4부터 B6,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B7부터 B9, B10부터 B12 영역을 선택하시고 홈에서 맞춤에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글꼴을 굵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B4부터 B12, B4부터 B12 영역에 대해서 사용자 지정 서식을 이용해서요. 천단위 구분기호도 표시하고요. 숫자 뒤에 1000원이라고 표시하되 값이 0일 때는 0을 꼭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B4부터 B12 선택하시고요. 다시 한번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G4부터 G12 영역을 선택합니다. 범위가 지정된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을 클릭하신 다음 사용자 지정에 가서 오른쪽 형식에다가 숫자를 대신하는 기호 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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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 0일 때는 꼭 0을 표시하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그 다음 1000원을 표시하겠습니다. 글자가 한 글자가 아닐 경우는 큰 따옴표 문 꺼서 처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생략해도 되는데요. 그럴 때는 1000따로, 원따로 큰 따옴표 처리가 되니까 1000원이라는 텍스트를 그냥 한 글자로, 한 문자로 처리될 수 있도록 큰 따옴표 열고 닫고 처리하셔서 입력하시고요. 확인 한번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사용자 지정 서식 문제까지 세 번째 문제까지 살펴보셨고요. 네 번째는 한자 변환입니다. D3셀에 제품 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명 뒤에서 더블 클릭하시면 거서가 깜빡깜빡하고 거서가 깜빡깜빡한 상태에서 한자키 누르니까 제품만 한자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잘못된 거 아닐까?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제품에 해당한 한자 선택하고 변환을 한번 눌러요. 그 다음에 명에 해당한 한자 다시 한번 선택하고 변환하시면 제품명의 한자를 변환할 수가 있습니다. 한 번에 등록된 제품명의 한자가 없기 때문에 각각 두 번 이렇게 제품 따로 명 따로 한자를 변환해서 한자 변환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B3부터 H12 영역에 대해서 모든 테두리를 적용하라고 되어 있어요. 범위를 지정하시고 B3부터 H12 그 다음 테두리에 홈에 가시면 글꼴 탭에 모든 테두리 클릭 한번 해 주시면 서식에 대한 다섯 문항 작업하셨습니다. 2호 10점 문제 같이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이제 기본작업 다시 3번 시트는 현재 문제에서는 고급필터 문제가 제시가 되어 있네요. 문제에 따라서 고급필터, 조건부 서식,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그림 복사 이런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원 현황표에서 부서명의 영업부이거나 성별이 남에 해당한 데이터를 조건은 A16, 결과는 A20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본작업 다시 3번 시트 클릭하신 다음 조건을 직접 입력하시는 것보다는 복사해서 사용하는 게 좀 더 오류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명, 영업부, 성별, 남까지 선택하고 컨트롤 C 눌러서 복사 그 다음 A16셀에다가 컨트롤 V 하시면 부서명이 영업부이고 성별이 남에 해당한 조건이 작성이 되는데 영업부 이거나 라고 되어 있으니까 남만 선택하고 행을 다르게 하셔서 첫 번째 조건에 만족하거나 두 번째 조건에 만족하면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면 데이터를 검색하겠습니다. 라고 조건을 작성하시고요. 데이터 안쪽에 거서를 두신 다음 데이터 탭에 가시면 정렬 및 필터의 고급이라고 있습니다. A3부터 H14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 조건범위 조건을 작성했던 A16부터 우리는 B18셀에 작성해 놨습니다. 라고 선택하고요. 다른 장소의 복사 위치는 A20셀을 시작 위치로 지정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그리고 나서 확인 한번 눌러보시면 영업부에 해당한 데이터도 추출이 되지만 영업부가 아닌 데이터도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별이 남자의 조건에 만족하면 영업부가 아니더라도 데이터가 추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기본 작업에 세문학 문제 총 20점의 문제를 같이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이제 문제 2번 계산 작업 문제를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계산 작업은 5문학 각각에 대한 점수 8점 8호 40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계산 작업에 어려운 문제가 나왔다 라고 하시면 기타 작업까지 다 하고 나서 마지막에 그 문제를 해결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려운 문제 끙끙대다가 나머지 문제 못할 수 있으니까 순서대로 꼭 문제를 작성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첫 번째 성적 중에 세 번째로 높은 점수를 3위 점수에 표시하고요. 뒤에다가 점자를 붙이라고 했어요. 세 번째 높은 점수를 구할 때는 라지 함수를 통해서 구할 거고요. n% 연산자 이용해서 점을 붙여서 표시하겠습니다. 계산 작업 시트를 클릭하고 d3의 커서를 갖다 놓은 다음에 함수는 라지 함수를 입력합니다. larg 더블 클릭하시고 성적을 선택하고 신표 세 번째 가로 닫고 뒤에다가 점자를 붙이겠습니다. n% 연산자 문자니까 큰 따옴표 처리하셔서 점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물품 코드 왼쪽에서 세 번째 문자와 품목별 단가표를 이용해서 금액을 표시하는데 세 번째 문자가 t면 234,100원, p면 9,800원, 그 다음 o이면 670, s면 65,000원, 값이 쭉 나열된 표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왼쪽에서부터 세 번째 문자니까 중간에 걸 추출할 거여서 미드 함수, 그 다음 참조하는 표가 이렇게 수평으로 작성이 되어 있으니까 hlookup 함수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중간에 있는 한 글자를 추출할까요? i3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미드 함수, mid, 품목 코드에 가서 신표 세 번째에서 신표 한 글자를 가져오겠습니다. 가로 닫고 엔터 그러면 품목 코드의 세 번째 시작하는 한 글자를 추출할 수 있고요. 이 데이터를 가지고 단가표의 첫 번째 행에 가서 찾고 두 번째 행에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hlookup 함수를 통해서 값을 찾아올 수 있는데요. hlookup 찾을 값은 조금 전에 미드 함수를 통해서 구해놨고 신표 단가표 범위 정한 다음에 f4 눌러서 절대 참조 신표 우리가 가져올 데이터는 첫 번째 행에서 찾고 두 번째 행에서 가져오겠습니다. 2라고 넣으시고 신표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구하겠습니다. 가로 닫고 엔터 눌러주시면 금액을 구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 그 값에다가 곱하기 수량을 곱하겠습니다. 라고 왼쪽에 있는 수량 h3을 선택하고 엔터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금액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계산 작업 살펴보셨고 다음은 세 번째 구분이 영업용의 영인 정기 요금의 평균을 계산하라고 되어 있고요. 조건은 B24와 B25 영역을 조건을 이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한 값을 100의 자리에서 올림하여 표시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1, 10, 100 그래서 뒤에 하나, 둘, 세 개가 올림해서 값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라운드업 함수를 이용하시면 올림할 수 있고요.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평균을 구할 때는 D-Average 함수를 사용합니다. 이제 문제를 같이 시습하기 위해서 구분이 영업용이라고 작성된 영역을 참조해서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D-Average 그 다음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제목을 포함한 모든 데이터들 중에서 심표, 우리는 정기 요금에 대해서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심표, 조건은 구분에 가서 영업용에 해당한 B24부터 B25를 선택하고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평균 값이 구해지는데 올림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라운드 등호 다음에다가 라운드업 그 다음 끝에 가서 심표 자릿수가요 1의 자리가 마이너스 1 10의 자리가 마이너스 2 100의 자리니까 마이너스 3이라고 입력하시고 가로 닫고 엔터 눌러주시면 1, 10, 100에 대해서는 올림에서 0으로 처리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문제인데요. 중간 수행 기말의 표준 편차가 전체의 표준 편차 이상이면 평균 점수 이상 그에는 공백으로 비구해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커서를 J15셀에 갖다 놓으시고요. 문제에서 표준 편차 구하는 값과 그 다음에 IF 함수 사용해서 작성하시면 되는데 IF 만약에요 중간 수행 기말의 표준 편차가 ST DEV 가 가로 열고 중간 수행 기말 고사의 표준 편차를 구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거나 같다 전체의 표준 편차 이상이면 전체 표준 편차는 ST DEV 동일하게 쓰는데요. 전체 중간 고사부터 수행 기말 고사 전체에 대한 데이터를 범위 지정하되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이 전체의 데이터는 동일한 영역을 참조합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가로 닫고요. 각각의 표준 편차가 전체의 표준 편차 이상이면 첫 번째 조건입니다. 표준 편차가 전체의 표준 편차 이상이면 우리는 평균 점수 이상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조건에 만족하면 평균 점수 한 칸 띄고 이상 그렇지 않으면 공백으로 표시하겠습니다. 공백 큰 따옴표 열고 닫고 그 다음 IF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열 너비 살짝 조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계산 작업의 네 번째 문제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사원본의 네 번째 문제가 1이면 총무부, 관리부, 영업부, 생산부, 1, 2, 3, 4 해당한 값을 나열해서 부서명에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문자 하나부터 추출하도록 하겠는데요. 커서를 C29셀에 갖다 놓으시고요. 미드 함수 사용을 합니다. MID 사원본호에 가서 네 번째 한 글자를 가져오겠습니다. 그럼 숫자 2가 구해지네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각각의 네 번째 하나의 글자를 가져다가 1부터 4까지 영역 안에 숫자 하나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추주 함수를 통해서 C-H-O-O-S-E 그 다음 구한값 맨 뒤에다가 신표 값을 나열할 건데 직접 쓰셔도 되고요. 마법사를 사용한다면 함수 삽입 누르시고요. 미드 함수를 통해서 구한값이 1이라면 문제에서 총무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총무부, 2라면 관리부, 3이라면 영업부, 4라면 생산부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마법사를 이용하시면 이렇게 입력하시면 자동으로 큰 따옴표 처리가 되고요. 직접 입력하실 때는 직접 큰 따옴표 입력해 주시면 돼요. 확인 한번 눌러보시면 해당된 부서명이 표시가 되어 있고 아래까지 수식은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산 작업 5문항 살펴보셨고 다음은 분석 작업 두 문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작업의 첫 번째 문제는 피버 테이블을 작성하는 문제인데요. 대리점별 매출 현황표를 이용해서 대리점은 행, 차종은 열로 처리하고 갑에다가 목표량, 판매량, 목표액, 매출액의 합계를 계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석 작업 다시 1번 시트 클릭하시고 현재 작성된 데이터를 가지고 피버 테이블을 작성하겠습니다. 범위를 지정하셔도 되고 데이터 안쪽에 마우스를 클릭하셔도 되고요. 삽입에 가셔서 피버 테이블 클릭하신 다음 문제에서 A23세부터 피버 테이블을 표시하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기존 워크시트를 클릭한 다음에 A23세를 클릭합니다. 그래서 A23세를 시작 위치 선택하고 확인 한번 누르시면 피버 테이블 영역이 표시가 되고요. 문제에서 대리점은 행에다가 배치하라고 되어 있고요. 대리점은 행에 그 다음 차종은 열에다가 표시하라고 되어 있고요. 갑에다가 목표량과 판매량 그 다음 목표액, 매출액 순서대로 드래그를 하십니다. 그 다음 문제에서 합계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수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값에 대해서는 행에다가 배치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값을 행에다가 드래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그마 값을 행으로 설정하는 피버 테이블을 작성하시오라고 되어 있고요. 숫자에 대해서는 천단위 구분기호를 사용해서 표시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현재 작성된 합계 목표량에서 더블 클릭하셔서 표시 형식 클릭하시고 그 다음 숫자에서 천단위 구분기호를 표시하겠습니다. 체크하시고 확인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누릅니다. 합계 판매량 더블 클릭하시고 표시 형식 숫자 천단위 구분기호 표시하겠습니다. 선택하고 확인 마찬가지로 합계 목표액 선택하고 표시 형식 숫자 천단위 구분기호를 체크하겠습니다. 확인 다시 한번 확인 이제 매출액도 더블 클릭 표시 형식 클릭하시고 그 다음 숫자 천단위 구분기호 사용을 체크하시고 확인 다시 한번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피버 테이블 문제의 분석 작업의 첫 번째 문제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분석 작업 다시 2번 시트에서는 데이터 통합 문제이고요. 제품 명별 판매가와 수량과 판매액의 평균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분석 작업 다시 2번 시트 클릭하시고 표 1과 표 2와 표 3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평균 값을 1사분기 표에다가 작성하고자 합니다. 범위를 결과를 표시할 영역을 범위를 지정하시고요. 그 다음 데이터에 가서 통합을 클릭합니다. 평균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함수는 평균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 표 1 범위 정하신 다음에 추가 표 2 범위 정하시고 추가 표 3을 범위 정하시고 추가 버튼 누릅니다. 범위 정한 데이터의 첫 번째 행과 왼쪽 열을 기준으로 왼쪽 열에 특별히 입력되어 있지 않아요. 그럼 범위 정한 데이터 안에서 제품명을 가지고 평균 작업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확인 한번 눌러보시면 이렇게 기본은 첫 번째 데이터 표를 참조하겠죠. 제습기 하나, 둘 데이터 가져오고요. 스팀 다리미 하나, 둘, 하나, 두 개네요. 이렇게 데이터를 가져오는데요. 사실 표 위에는 MP3도 있고요. 로봇 청소기, 전자레인지, 이런 표 3에는 전자레인지도 있는데 여기엔 안 나왔어요. 기본은 첫 번째 데이터 영역을 가지고 제품명에 필요한 데이터를 가져오고 만약에 범위가 더 넓었다면, 더 크게 범위를 정했다면 표 2와 표 3에 추가적으로 있었던 제품명까지 표시할 수 있는데 문제에서 특별하게 어떤 제품명에 대해서 가져와라 라는 언급은 되어 있지 않고요. G11부터 FI, 아니 G11부터 I15 영역이라고만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은 첫 행과 왼쪽 열이 포함될 수 있도록 범위를 지정하고 그 다음 데이터 통합에 가서 1월, 2월, 3월을 선택하면 첫 번째 표의 데이터의 왼쪽 열을 기준으로 일단 해당단 제습기를 하나, 두 개 더해서 평균 값으로 35만원, 29만원에 대한 평균 값이 32만원입니다. 라고 구해졌고요. 그 다음 스팀 다리미도 표 1과 표 3의 데이터를 참조해서 스팀 다리미에 대한 정보를 표시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표 범위 정하실 때 첫 번째 표 1월 달부터 문제에 나와 있는 1월 표 1, 표 2, 표 3 순서대로 범위를 지정해 주는 거 그 부분을 좀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석 작업에 데이터 통합 문제까지 살펴보셨고요. 만약에 지금처럼 G11부터 I15 영역이 언급되지 않았다면 사실 클릭만 하시고 이미 있을 하나만 선택하고 데이터, 지금은 문제와 상관없이 통합에 가서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이렇게 MP4부터 데이터를 이렇게 평균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범위가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표 전체의 첫 행과 왼쪽 열이 범위가 지정된 상태에서 범위 정하고 데이터 통합을 실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기타 작업 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기타 작업은 두 문제가 출제가 되죠. 매크로 문제와 차트를 수정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매크로 문제도 다시 두 문항에 출제가 되는데 각각에 대한 배점은 5점식에서 2호 10점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병합서식 매크로 문제 볼까요? 매크로 작업에 가셔서 매크로 기록, 개발도구에 매크로 기록, 그 다음 병합서식이라고 입력합니다. 입력하시고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문제에서요. A3부터 A4, B3부터 C3 4개의 영역에 대해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A3부터 A4,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B3부터 C4 각각의 영역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홈에 가셔서 맞춤에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그 다음 개발도구에 가서 기록 중지 버튼을 누릅니다. 이제는 조금 전에 기록한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도록 사각형의 대각선 방향의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을 선택하시고요. 대각선 방향, 삽입에 가서 도형에 가서 대각선 방향의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선택하고 나서요. 문제에서 도형의 위치가 B13부터 C14라고 되어 있습니다. 드래그 하시고요. 텍스트를 병합서식이라고 입력하시고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 매크로 이름은 병합서식을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누릅니다. 다시 두 번째 매크로는요. 합계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썸함수를 통해서 그 다음 양식의 단추에다가 연결하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기록을 먼저 할게요. 개발도구의 매크로 기록 그 다음 합계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썸함수를 입력하셔도 되고 범위를 지정하셔서 수식 탭에 자동 합계 그리고 나서 개발도구에 가서 기록 중지 조금 전에 기록한 매크로는 단추에 연결해서 E13부터 F14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발도구의 삽입에 단추를 선택하고 E13부터 F14 영역에다가 드래그 하시고요. 그 다음 조금 전에 기록해놨던 합계를 연결하겠습니다. 확인 텍스트 바로 입력하시면 돼요. 합계라고 입력하시면 되고요. 바로 입력하지 못했다면 마우스 오른쪽 텍스트 편집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마우스 오른쪽 텍스트 편집 눌러서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매크로 문제 두 문제 살펴보셨어요? 다음은 기타 작업 두 번째 문제 차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다섯 문항의 차트를 수정하는 문제입니다. 상식 점수의 데이터가 차트에 표시되도록 데이터 범위를 추가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기타 작업에 가셔서 현재 차트를 선택했더니 상식이 포함되어 있지 않네요. 그럼 범위를 지정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하셔도 돼요. 컨트롤 C, 컨트롤 V 하셔도 되고요. 또는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선택에 오셔서 범위를 수정해 주셔도 됩니다. 그 다음 문제에서요. 행과 열을 바꾸라고 했어요. 행렬 전환 클릭하시고 확인 한번 눌러보시면 이렇게 표시가 돼요. 행렬 전환은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선택을 이용해서 행렬 전환을 하셔도 되고요. 또는 차트를 선택하고 위쪽에 가시면 디자인 탭에 행렬 전환을 이용하셔서 행과 열을 바꿔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차트 제목과 축 제목은 그림과 같이 차트 제목, 세로축, 가로축에 대한 제목을 입력하도록 하겠는데요. 차트 요소에 가셔서 차트 제목, 그 다음 축 제목에 가셔서 기본 가로, 기본 세로 각각 체크해 주시고 차트 제목을 범위 정하신 다음에 신입사원 평가 점수 그 다음 아래쪽에 축 제목을 선택하시고 축 제목의 성명 그 다음 세로축에 있는 축 제목을 선택하시고 점수 입력합니다. 세로축의 점수는 선택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축 제목 서식의 텍스트 방향을 선택하셔서요. 세로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 데이터 계열의 데이터 레이블 값을 바깥쪽 끝에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차트 선택하고 차트 요소의 데이터 레이블 바깥쪽 끝에 선택하시면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범내는 위쪽에 배치하라고 되어 있네요. 차트 요소에 가셔서 범내는 위쪽에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위쪽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범내에 대한 도형 스타일은 미세효과의 파랑 강조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범내를 선택하고 서식에 가셔서 도형 스타일에 가셔서 미세효과의 파랑 강조일을 선택하시고요. 클릭해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 다섯 번째 차트 영역의 테두리 스타일은 둥근 모서리로 지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차트 선택하고 테두리에 가셔서 둥근 모서리 체크하시면 모서리를 둥글게 처리할 수가 있겠죠. 작성된 차트와 문제에 제시된 그림 비교해 보시고 맞게 차트를 작성하셨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기출문제 이렇게 그리고